지금은 어깨가 특히 creatively 내가 정신한다고 했지 이 소품은 있고, 부끄러워서 이렇게 준비물은 유효 준비 멸치 중앙 이야기 맥주 처음부터 슬픔 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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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얼마 전에 파김치를 담가서 짜파게티를 준비했어요. 지금 먹기 딱이에요. 반죽 프라이도 3개 올렸어요. 그러면 맛있게 먹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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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uance 시작150ix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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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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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냉이를 먹어도 맛있다. 고추냉이를 먹어도 맛있다. 마쥐. 고춧가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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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장. 고춧가루. 고춧가루.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기근쌈. 고추냉이 맛있다. 고추냉이 맛있다. 맛있다. 고추냉이를 먹어도 맛있다. 고추냉이를 먹어도 맛있다. 고추냉이를 먹어도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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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냉이를 먹어도 맛있다. 고추냉이를 먹어도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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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물이 더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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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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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 네 여러분.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얼마전에 만든 팔김치에 짜파게티 먹어봤는데요. 파도 너무 부드럽고 먹기 딱 좋았어요. 두 조합은 그럼 오늘도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. 우와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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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